야, 이게, 이게 큰... 누구 먹인다고 하니까 신경이 자꾸 쎄... 좋아. 좋아. 이수근 형님. 이수근 형. 수근 형. 네. 이거 한 번 잡숴봐요. 어떨지 모르겠어. 한 적까지. 김수 선배님 안 드신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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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국물. 국물. 됐어 됐어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오 너무 맛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양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. 양 더 조그만. 많이들 드시니까. 알겠습니다. 한 젓갈 서로 넣을 수 있게 그냥. 수근아 니가 이름 지어봐. 귤악 규전 왔다. 귤악 규전. 야 그 판때기가 어디 갔지? 판때기. 여기 있지. 귤악 규전. 귤악 규전. 그 다음에 뭐. 그게 귤악 규전보다 귤악 규떡이 낫다. 규떡. 규떡? 어. 떡 전어거든. 그게 더. 고마다. 그게 입에 딱 달라붙다. 전어 이름이 떡 전어야? 떡 전어. 떡 전어. 아니 고니 고니 하면 되잖아. 고니 맘대로 해로. 오늘은. 고니 맘대로. 고니 맘에. 고니 맘대로 하면 되지 않아? 고니 맘에. 고니 맘에. 그게 뭐예요? 고니 맘대로 해주는 햅니다. 김치 국수. 어떻게 해? 물김치 국수지 뭐. 아 물김치 그거 아니지. 너 오늘은 몇인데? 113요. 오늘은 그럼 요번쯤 113으로 가야지. 요번쯤은 113. 야. 메뉴 몸무게에 따라서 바꾸면 되잖아. 메뉴 이름 딱 특이잖아. 니가 몸무게 한번 올라가. 딱 올라가. 저기 쓰기 전에 몸무게에 올라가서. 그날 어 그날 국수 잃어. 체중계 체중계. 체중계 체중계. 체중계. 어 그래 그러면 될 것 같아. 야 빨리 정해 빨리 쓰게. 아 이거 참.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뭐야. 야 117 매운탕이다. 117 매운탕. 늘었어요 쟤. 아침밥을 많이 먹어서 3kg를 먹었어. 아침밥을. 돌나물. 동치미국수. 동치미국수. 117 돌동국수라 해주세요. 야 앞치마는 다 했으니까. 저번 주에도 다 했어. 엄청 꼼꼼하구나 성격이. 어? 야야!